어디 꽂혀도 상관없으니까 가볍게. 안 자고 뭐해? 지금? 넌 네가 어디서든 먹히는 거 알고 있지? 그러니까 그런 표정, 그런 말투로. 박지영 걔 연애할 맘 전혀 없어. 그냥 자기한테 꼬이는 여자가 재밌는 거 딱 그뿐이야. 너 나 그만 갖고 놀아. 난 너도 좋은 줄 알았지. 연애를 꼭 해야 되는 거야? 연애 안 할 거면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나?